오늘 구슬치기의 승자로 엘마가 점쳐지는 가운데, 다시 아라베르 차례. 왜 웃나 했더니? 가까이서 구슬을 맞추는 건 아라베르의 특기. 이것이 냉정한 승부의 세계다. 놀이를 통해 규칙을 배우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재미를 터득하는 아이들. 진정한 배움은 여기서 나온다. 진정한 배움은 위치에 위치한 전쟁이 많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위치에 위치한 전쟁이 많습니다. 해가 저무는 시간 마을에도 서서히 어둠이 내린다 어둠 속에서도 생기 넘치는 이곳 아이들 자전거도 타고 골목도 누빈다 밤문화가 익숙한 이곳에선 발전기 돌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린다 발전기가 없는 집도 있다 한 달에 50링깃 우리 돈 18,000원이면 전기를 끌어올 수 있지만 어둠 속에서도 할 건 다 아는 이들이다 한편 밤낚시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아이들이 있다 낚시에 쓸 미끼도 넉넉히 가져왔다 기분이 좋을 땐 윙크가 절로 나온다 잠깐 사이에 또 한 마리가 낚였다 어둠 속에서도 능숙하게 고기를 잡고 분류하는 아이들 흥얼거리는 모습까지 영락없는 어린 어부다 희망학교의 아침 만나자마자 아이들은 장난이다 오늘따라 교실 분위기가 다르다 싶었는데 텅 빈 채걸상이 눈에 들어온다 그런데 대체 이건 뭘까 아이들이 들고 온 봉지는 희망학교는 각자의 집에서 가져온 쓰레기다 오늘 희망학교의 수업은 쓰레기 봉지를 들고 해변까지 가는 야외 수업 어째 소풍이라도 가는 분위기다 아라베르도 봉투에 이름까지 써서 참석했다 이름이 적힌 봉지를 들고 다 함께 길을 나선다 걸어가는 동안 쓰레기도 죽는다 뭐가 그리 즐거운지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볍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짐을 나눠드는 아이들 장난치기 바쁜 아이가 있는가 하면 쓰레기를 빼놓지 않고 죽는 모범생도 있다 함께 걷다 보니 어느새 해변에 도착 마지막으로 가져온 비닐봉지를 쓰레기통에 넣으면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도장 선물을 받게 된다 도시에서는 흔하디흔한 도장이지만 바다 외에는 욕심내지 않는 순박한 이곳 아이들에겐 큰 자랑거리다 이제 막 운명의 첫 발을 내딛는 아이들은 이곳에서 자신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